오늘의 강력한 연기 내 카리스마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전략 왼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멋진 쇄골이 들어오려는 의상을 선불하고 있는데요 전략 다했죠 그리고 전략 뒷쪽으로 왼쪽으로 기준이 많이 미디어 관계자 분께서 와주실 때 손은 사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 강력한 카리스마 화장 꼽아주시죠 아 이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김인경호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독님하고 기공자를 했었고 감독님 워낙 영화를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명이 마치 그냥 폭주기관차처럼 끝을 향해 달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야 그 끝까지 달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느낌이 그냥 긴장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긴장감 때문에 저는 뭐 너무 좋았습니다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독한 놈? 더독한 놈? 아 저랑요? 예예 둘 다 저랑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닮았는데 아 그 한의사는 정말 그 다혈질이거든요 행동파 그리고 어 약간 그나마 폴 폴은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놓고 큰판 짜놓고 이렇게 지시를 좀 내리고 자기는 좀 뒤로 살짝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랑 살짝은 비슷한 거 같습니다 살짝은 삶은 몸은 진짜 많으니까 네 좋습니다 귀공자에서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 이번에는 다시 만났을 때 좀 사이가 좋았으면 했는데 이게 또 보시다시피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스티이라 그렇지 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계속 수다를 떨고 있어요 제가 다그치고 열을 막 혼내고 막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냥 하여튼 이 장면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고 보시면서 둘의 관계가 아주 제대로 탁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의 그 강 대 강의 관계성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폭군의 다채로운 관전 포인트들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이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서 폭군 캐릭터 이제 흥미진진 된거 대리χ insecurity 발사인 초대가